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6.5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방곡에서 나 한국말 너무 잘해 친구 나 한국에서 유명해 한국에서 깜짝이야 정말 유명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대 뭐야? 블로그 아 블로그 아 블로그 여기 핫딱 먹자 이렇게 말하잖아 치킨에그원 이렇게 말하잖아 뭐야 치킨 계란 하나도 괜찮아 우리는 지금 시한 라인에 도착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 멋지다 아 예쁘다 생각보다 되게 큰데?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야, 맛있겠다. 코코넛 젤리. 맛있다. 코코넛 젤리가 약간 내가 생각하는 맛이랑 약간 다르다. 좀 더 크리미해 뭔가. 연하게 굉장히 정상해요. 맛은 벌써 없어요, 진짜. 짠. 짠. 맛있지? 야, 이 소스가 대박이냐. 진짜 맛있다. 완전, 완전 레시피. 진짜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소스 대박인데? 응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어쩌면 이렇게 맛있지? 행복한 아침이네. 여기 카페가 좀... 누구야, 저 여자는? 이름은... 윤승아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여기 나왔었네? 김이 여기는 T4하고. 이걸 좋아해. 너무 맛있어. 우와. 헉! 냄새 짱 좋아.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응. 엄청 예쁜데? 엄청 예쁜데? 우와. 간자나. 여기. 바로 간사일. 다행이요. 눈을etas 찾아뵙어보기. 다시 갈ָitas. 마이네. 해명은 마이네. 호텔 돌아가야. ely. 2달. 마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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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데이. 마이네. 마이너데이. 마이네. 생년전에 치앙마이 왔을때 엄청 맛있게 잘 먹었던 식당을 로컬 맛집을 재방문 해보려고 하는데 맛이 엄청 변하진 않았겠지? 그 맛은 안 변하고 우리의 감상이 변했을 수도 있어 맞아 이 번호를 우리의 컨셉은? 블루 앤 파이프 아 너무 행복해 그냥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 받았나? 어? 할머니 계신다 아 열렸네 열렸네 너? 아... 헐 하... 자살을 왜 안 하시는건지 모르겠네 너무 아쉽다 여기로 타고 가래? 그래 저희는 추억의 맛집을 다 샀어요 도착 여기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여기 아사이볼 같은 거 하나랑 그릴치즈 샌드위치 메뉴 되게 많다 응 음 음 맛있다 응 미래의 우리에게 자랑하게 완전 해치웠어 우리의 두 번째 숙소 과연 내부는 어떠할 것인가 저 미끄럼틀 타면은 잘 까지겠다 오 괜찮다 오오오오오오옹 오늘 치앙마이 2일째인데 오늘의 OOTD는 어떤건가요? 우리의 오늘 컨셉은 블루앤 하이트 왜 블루앤하이트로 하셨죠? 치앙마이는 여기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보이려고 신발은 상상도 오늘 상상도 50만 원짜리 그랩 관컹하시 월요일에 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도로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다시 그랩을 타고 다시 민만의 민으로 진짜 내 이기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다행이야 진짜로 예쁘다 오오오오오 랭구 탱거우 랭구 탱거우 랭구 탱거우 랭구 탱거우 두리향 가방 선거 없나? 스쿨 플레이웍스 플레이웍스 자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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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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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두고 진짜 등장 미쳐줍다고 다 자수네 여기다가 백지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폼폼 이런 거 달고 마사지 맞고 반지거리 사가지고 집에서 영화 보고 룰라 마사지로 가는 줄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바디캅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룰라 마사지 가봅시다 만식우드 똥양누드 바질 속도 후추리 고기 고기 소금 고기 꼬미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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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석주가 딱딱한? 마사지 받아서 먹어봐